근데 만약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고객한테 자를 때는 뒤에서 봤을 때 어떻게 자르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냥 어려우면 유아 머리처럼 이렇게 앞으로 다 빼놓고 그냥 여기서 일자로 툭툭 잘라 그건 끝! 라인 끝이야 더 이상 뭐 손 댈 것도 없어 그러면 라인 커트 다 잘랐으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될까? 레이어를 잘라야겠지 레이어를 자를 때는 내가 엘리베이션을 줘야 되니까 고객님의 높이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져야지 낮아져야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가 보통 여자들이 앉았을 때 이 정도거든? 높이 비슷하지 이렇게 시술 의자에 앉았을 때 이 정도 돼 근데 높이를 좀 높게 쓴다고 했을 때도 이 정도까지 이상은 안 올라가 여자들은 높게 썼다고 했을 때도 근데 난 이 정도가 편해 왜냐면 내 어깨에서 봤을 때 어깨가 수평이기 때문에 엘리베이션 양 조절하기가 좋거든 근데 이것보다 내려가면 실제로 엘리베이션을 좀 많이 줄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서는 내가 높게 들어 봤자 이 정도인데 고객님이 낮게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높이를 너무 낮게 두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 테크닉이 들어가는데 레이어 아까 어떻게 잘랐어요? 앞에서 다 땡겨서 잘랐지 그래서 포워드 오버 디렉션 앞으로 다 땡겨서 자르니까 뒤에는 길어지고 앞에는 짧아져서 라운드 쉐입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앞머리를 아까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른다 그랬어? 안 자른다 그랬어? 안 자른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약간 버티컬 다이그널 섹션 같은 섹션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마 라인을 보고 만들면 돼 예를 들어 유진이랑 유아랑 현정이랑 헤어라인이 다 다르게 생겼거든 그러면 그냥 헤어라인 모양 따고 마네킹 지금 헤어라인 어떻게 돼 있어? 약간 둥글게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타는 게 이 헤어라인 모양하고 똑같이 굴려서 타는 게 포인트 이렇게 굴려서 타야 돼 왜냐? 왜? 얼굴 쪽으로 떨어지잖아 얼굴 쪽으로 감싸면서 떨어지거든 근데 헤어라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타면 여기는 모량이 많이 잡히고 여기는 모량이 적게 잡히잖아 그러면 라인이 얕아져 그래서 헤어라인을 체킹해서 이 헤어라인 모양을 확인을 하고 이 헤어라인 모양이랑 똑같이 여기서 콤을 굴려서 라인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타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뒤로 밀어 뒤로 뒤로 밀어서 이제 커트를 시작할 거야 자 그럼 잡은 상태에서 보자 두상의 코너가 두 개가 있지 여기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각도가 바뀌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각도가 두상을 따라가면서 잡히면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잡으면 잡아서 이렇게 커트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냥 이렇게 임의로 한번 잘라볼게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잡았을 때 그냥 한 번에 모았어 모은 상태에서 툭 잘랐어 그리고 넓게 펼쳐지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가운데가 짧아져 오목해져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오목해졌지 왜냐하면 두상이 여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나왔는데 얘네를 한 번에 잡았으니까 오목하게 안 잘리려면 이렇게 자꾸 한번 자르고 이 각도대로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자르고 이렇게 잘라야 들었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오목해지지 않게 잘린단 말이야 여기가 킵 됐잖아 그럼 떨어지는 느낌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앞에 포드가 생기면서 라운드 쉐입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안으로 말리는 이렇게 이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이렇게 떨어지겠지 허그컷처럼 그럼 이 단차를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할까 엘리베이션 해서 잘라보고 떨어뜨려서 어느 어떤 느낌으로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꼭 잘라서 봐야 돼 내가 지금 많이 잘라서 조금 잘랐어 조금 잘랐거든 근데 실제로 층 좀 많이 생기지 않았어 왜냐면 두상 여기 위에 있고 낮게 있으니까 길이를 조금 잘라도 여기서는 급격하게 층이 생기고 여기는 층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섹션을 갖고 머리를 자를 건데 처음에 머리 잘랐을 때 각도 많이 들었니 안 들었지 그럼 잡고 여기서 이 머리를 먼저 자르는데 바깥쪽에 이쪽에 있는 머리가 짧아지지 않게 하려면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킵되게 그럼 잡고 여기서 각도를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잘라 떨어뜨려 놔 그 다음에 옆머리를 잡고 자르는데 가이드를 살짝 갖고 와서 갖고 오는데 자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머리를 틀어서 여기서 호리존탈로 자르는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를 여기서 호리존탈로 자르는 느낌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는게 아니라 이렇게 자르는게 아니라 이렇게 자르는 거 이렇게 자르면 이 머리가 킵이 많이 안 돼 근데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여기가 더 잘 킵되겠지 중요한 건 여기가 짧아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을 때 그 다음 섹션 잡고 손가락을 살짝 빼서 킵 해준 다음에 연결해서 커트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지금 떨어지는 층감을 이렇게 체크 이렇게 층감을 체크 그럼 여기서 C컬 드라이 하면 더 점핑 되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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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되겠지 그럼 이 정도 잘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들어서 이게 툭 자르면 정말 많이 짧아진다는 거야 그냥 살짝만 기장을 정리해 준 느낌으로 가서 여기서 이 친구들 잘라주고 자 두 번째 섹션이 진행돼요 첫 번째로 섹션 잘랐을 때 어떻게 잘랐어요 좀 그라 같이 최대한 다운해서 잘랐죠 제가 들어서 잘랐나요 지금 최대한 낮췄죠 다음 섹션 진행 됐을 때는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패널 갖고 오는데 몸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돼요 무조건 가운데로 센터 파팅 이랑 수직으로 머리카락 떨어지게 잡는데 이번에도 잡았을 때 아까보다 아까 이렇게 잘랐거든 이번엔 살짝 들어서 자 이 모양 이쪽에 손 살짝 빼서 킵 해주고 이렇게 잘라 그 다음에 버리고 나머지 갖고 와서 커트 하는데 이렇게 콤을 틀어서 이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콤이 나를 보고 수평으로 잡게끔 잡아서 여기서 손가락 이쪽 빼주고 잘라 몸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 내려서 층감 체크 이렇게 층감 체크 됐죠 그럼 다시 잡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이동하는데 내가 처음에 나눴던 섹션 그 느낌 그대로 가는 거야 어떻게 둥글게 굴려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점차적으로 들어줄 건데 플랫 레이어처럼 들어 그 다음에 손가락 살짝 꺾어서 킵되게 잡아서 잘라주고 다시 버리고 다시 갖고 와서 다시 버리고 다시 갖고 와서 두상보다 높게 들어져서 호리존탈 끝에 빼고 커트 떨어졌을 때 단차 느낌 체크 어떤 느낌은 떨어지는지 체크 이렇게 지금 떨어진단 말이야 아까는 짧아서 그런 거야 짧아서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많이 들어줘서 근데 점차적으로 가볍게 들어주면 별로 그런 영상처럼 약간 락커 같지는 안된다는 거지 그 저렇게 한국 사람들 머리 잘라주면 여러분들 매장에서 퇴사해야 된다 바로 컴플레인이야 자 그랬을 때 내가 레이언데 지금 아웃핑거로 잘라 안 잘라? 인핑거로 잘랐지 왜? 테크닉이 뭐니까 여기까지 뭐였어? 여기까지 그라쥬이셨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레이어 자를 거면 여기서부터는 레이어만큼 많이 들어준다면 아웃핑거로 잡아서 잘랐는데 손을 이렇게 빼서 내가 자르려고 하는 부분이 이쪽이 잘리지 않게 바깥쪽이 짧아지면 이렇게 이렇게 파먹어 이렇게 이렇게 파먹어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빼야돼 바깥쪽으로 그리고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 또 파먹어 차라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그리고 밑에 머리 다 잡고 갖고 와서 여기서도 아웃핑거로 잡아서 여기 이제 자를 게 많이 없다 잘릴 부분 커트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여기까지 자르면 이 기장에서는 이제 뒤에 머리가 자를 게 별로 없거든 그러면 잡았을 때 센터 파팅을 나누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진 않아 왜? 왜일까? 어차피 잘릴 머리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잡고 이 머리 다 잡은 다음에 뚜껑머리부터 먼저 잡아서 한 번에 머리카락 잡는 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무가 안 된 거라고 내가 심플하게 얘기해줄게 분무가 잘 돼 있으면 한 번에 머리 다 잡혀요 그래서 손가락 바깥쪽을 빼주고 커트 떨어졌지? 뒤에 쪽 머리 여기 아직 안 잘랐잖아 여기도 그냥 갖고 와서 자를 게 거의 없거든 갖고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 자를 게 요만큼밖에 안 나와 결국엔 자를 게 없어 이렇게 그럼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느낌을 보면 우리가 약간 허그컷 자르는 느낌처럼 떨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기장 어느 정도 자를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반대쪽에서 잘랐잖아 여기 가이드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까리까리하면 가이드를 갖고 와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대고 내려서 여기 길이에 맞춰서 톡 자르면 돼 그럼 이 가이드 보고 이제 자를 거다 주상 코너 여기라고 했죠? 잡아서 내린 다음에 손가락 살짝 바깥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난리나? 이렇게 돼 무조건 끝쪽으로 빼준다 잘라줘 그 다음에 옆쪽 잡아서 빼서 연결 연결 떨어져서 떨어져서 이게 가이드니까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정면에다 놓고 이 가이드가 지금 정확하게 잘렸는지 체크해봐 정확하지? 정확해요 거의 뭐 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넘겨주는 거지 근데 약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 뭘? 내가 얼마나 들어줬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돼? 얼마나 들어줬는지 모르면? 옆에 거 갖고 와서 보면 돼 여기서 한 이 정도 들어줬던 것 같아 자 봐봐 손가락 이렇게 빼줘 그 다음에 잘라주는 거지 거울로 봐봐요 보기 어려우면 다시 잡아서 잡았을 때 호리존 타일 같은데 손가락 살짝 빼서 잘라줘요 다시 뒤에까지 이동하고 잡았을 때 여기서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 두 삼각도에서 플랫 레이어 정도 약간 인터널 그려주이션 정도 잡아줬지 잘라주고 자 얘 킵해서 갖고 와서 자 여기서 잘라줘요 이렇게 자 뒤에서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여기서 들었어 안 들었어 내가? 들었지? 그럼 들었으면 여기서는 잡아서 자 아웃핑거로 잡아서 잡고 가이드 체크 손가락 이렇게 빼서 커트 다시 잡고 자 밑에서 잡아서 들어 올려서 자 정면에서 봤을 때 호리존 잘 되게 잡아서 커트 커트 여기 잘릴 게 없지 이제 뒤에서는 뒤에서 왜 잘릴 거 없어? 오버디렉션 했으니까 갖고 와봤자 이 이상으로 뭐가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여기서 잡아서 빼고 이만큼 나온다 이만큼 여기서는 아예 안 나오겠지 안 봐도 비디오 스미마생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층 내에서 떨어지는 거 체크할 건데 어떻게 체크해 보면 돼? 다 앞으로 빼서 양쪽이 같은 밸런스로 잘렸는지 여기 보면 돼 여기에서 같은 느낌으로 잘린 게 맞는지 체크해 본다면 나만의 방법은 이렇게 두 상을 앞과 뒤로 나누고 여기를 뭉탱이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라운드니까 그러면 여기 잡고 쭉 들어서 쉐입 보고 이 안 잘릴 기가 막히게 잘랐다 저는 어찌 이렇게 자르냐 그렇지 기가 막히게 됐어 이렇게 잘라줘 끝 양쪽 밸런스가 정확하게 잘랐는지 체크를 해야 돼 일단 그래서 한쪽을 밀어 넣고 자 고객님 보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 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숙여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얼굴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 라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드 일정 부분을 갖고 와서 들어 본 다음에 여기 쉐입이 라운드로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 체크를 해야 돼 만약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제거를 해야겠죠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잡아보면 살짝 튀어나오죠 이렇게 이거를 쉐입에 맞춰서 잘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 잡았던 거랑 섹션을 똑같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잘랐던 쉐입의 느낌이 정확하게 딱 보이겠지 정확하게 딱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얄쌍하게 줄여줄 때가 어디냐면 잡아서 들어 봤을 때 여기 지금 꽉 차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얄쌍하게 해주는데 방법은 콤으로 뿌리부터 빗질한 다음에 손가락을 넣고 그대로 들고 나와서 그대로 콤이 이렇게 아웃 돼 그럼 결이 위로 이렇게 쭉 살아 있게끔 모발이 잡히잖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나와 왜? 뭉쳤으니까 뿌리부터 들어가서 뿌리부터 들어줘야 이렇게 쫙 펴죠 머리가 그럼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휘어있잖아 그럼 가위를 그 선에 맞추고 인아웃을 안 한 상태로 그냥 이대로 나가면 테이퍼링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그냥 가위각도 맞춰서 그럼 내려왔을 때 보면 끝에 이렇게 알쌍해진단 말이에요 어디가 더 얄쌍해져야 돼? 여기 잡고 뿌리부터 빗어서 빼준 다음에 끝에 얄쌍하게 이렇게 떨어지면 더 얄쌍하게 돼서 더 날카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잡고 난 손이 커서 한 번에 잡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잡으면 모발이 틀어지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 잡아주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누웠지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밀어서 다시 잡아야 돼 뭔지 알아? 방금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누웠잖아 그럼 앞으로 더 밀어서 이렇게 교정해줘야 돼 잡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빵꾸나 길이가 잘려 이런 느낌으로 세워줍니다 느낌이 달라 좀 다른데 어떻게 잘라냐면 요한은 앞머리에 웨이트를 좀 주는데 다른 애들이랑 다른 건 딱 하나지 앞머리가 다른 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잖아 근데 이 무거운 느낌을 디자인으로 좀 잘 살렸다는 거 가볍게 근데 나는 전체적으로 좌우의 밸런스나 전체 밸런스감을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좀 플랫한 단점이 있단 말이야 난 이런 스타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주의 같은 경우도 앞머리를 스타일링으로 만든 거 앞머리가 길지 원래는 근데 스타일링으로 밀어서 온 거 이런 게 좋고 밸런싱이 지금 잘 잡혀있잖아 딱 봐도 그런 게 그 자기 디자인의 감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통용이 되는 거고 그냥 봤을 때 솔직히 다 예뻐요 뭐 여기서 망한 머리는 없어 단 자기의 디자인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기억하면 돼 사슨 그냥 배우는 거 사슨 커트 똑같이 자르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단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똑똑해지고 정확하게 머리를 자를 수 있고 미용에 대한 개념을 잘라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